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누구세요? 우와! 아가새다! 안녕 아가새들이 인사하고 있네 안녕 안녕 아기새 바람에게 말해뒀어 구름에게 말해뒀어 아기새를 지켜달라고 안녕 아기새 아기새 진짜로 안녕 오늘은 하늘이와 왈츠가 자연으로 돌아가는 날이에요 안 가면 좋겠어 우리 애들 자연에서 잘 살 수 있을까? 그만하나 80인데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을지 꼼꼼히 건강검진을 했어요 35.2 애를 방사하러 다행히 튼튼하게 잘 커서 자연으로 돌아가도 괜찮대요 우리 진짜 떠나는 거예요? 날기는 거야 날기는 거야 오늘 하늘이하고 왈츠 드디어 방사를 할 거예요 건강하게 나가서 친구들 만나서 재밌게 놀고 좋은 짝 만나서 새끼나고 이렇게 여시고 살 거예요 제 눈에는 어떻게 오늘 방사를 하면 아이들이 잘 살 수 있을까요? 바로 적응을 할까요? 했는데 다행히도 물가치는 뿌리를 지어서 산다고 해서 정말 마음이 놓였어요 오늘이 잘 살아 마음속으로 한번 잘 살아라고 알죠 우리 요즘 안 돼? 되게 덤덤할 줄 알고 왔는데 굉장히 뭉클하더라고요 실제로 또한은 눈물을 흘리는 걸 보면서 저도 마음으로 울었습니다 잘 살아야 돼 괜찮아 아무래도 해 오늘 좋은 날이에요 오늘은 즐거운 날이고 이 친구들이 나가서 앞으로 더 지구를 푸르게 만들어줄 거야 알았지? 슬퍼도 우리 슬퍼하지 말고 웃자 네 누구세요? 우와! 아가새나! 아가새들이 인사하고 있네 뒤에 뒤에 날개 끝부분이 조금 털이 자른 거 같아 salir ference 하상 또한 티티 절대 잊지마 알겠지? 싸우지 말고 또한 티티 절대 잊지마요 말투가 여기서 이렇게 잤어요. 제가 잘라주는 밥을 잘 먹어줬어요.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? 네 살아 움직이는 건데. 오! 방학개비야. 아빠 잡아볼까 그러면? 이렇게. 우와. 그렇지! 아! 네, 잘한다. 그렇지. 또 잡았어요, 엄마. 또 잡았어요. 하늘에서도 잘 날고 다치지 않고 건강하고 잘 살아라고 잘해주고 싶어요. 거기 가서도 친구들 많이 사귀고 위험하지 말고 거기도 잘 살아. 안녕, 안녕, 아기 새 바람에게 말해뒀어 구름에게 말해뒀어 아기 새를 지켜달라고. 자, 이쪽으로 오세요. 아가 때 버림받은 애들이에요. 그것을 돌봄단 가족들이 길러서 자연으로 가서 잘 살 수 있도록 자랑스럽죠? 멋있지? 얘가 보람이에요. 금년에 태어난 애인데 중주에서 이사를 해서 추락을 해서 구조된 애예요. 여기까지 등을 만져봐요, 이렇게. 귀여워. 그 외에도 동박새, 딱새 이런 새들이 있어요. 여러분들이 그렇죠. 귀중한 생명을 살리신 거예요. 어머니가 지도해 주셔야 돼요. 만져볼 거예요. 매야, 매야. 수리봉이가 아니고 매야. 새들 체온과 심장을 느낄 수 있죠? 가족분. 여장분 계시고. 마음속으로 어린이들은 잘 살기를 다 바래야 돼요. 자, 지금부터 이제 방사를 할 거예요. 안녕, 안녕. 안녕, 안녕. 아기새. 아기샤구에게 말해뒀어. 물립에게 말해뒀어. 말해뒀어. 아기새를 지켜달라고. 왈츠야, 거기 가서 친구들 많이 사귀고. 아프지 말고. 잘 살아라. 건강해. 자, 준비됐어요. 네. 자, 카운트합니다. 하나. 둘. 셋. 안녕. 잘 가. 잘 가. 잘 가. 잘 가. 아, 안녕. 저기로 갔어. 저기 있다. 저기 위에 있다. 위에 있다, 위에 있다. 저기 위에 있어. 안 간다. 하늘아, 안 가면 어떡해. 말투가 오겠다. 어, 말투가 오겠다. 어, 말투가 오겠어. 와... ああ、可愛ら Mida. 신난다 TV 유치원 신난다 TV 유치원 신난다 TV 유치원